4번 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응! 개똥댁인데? 뭐야 내꺼 돌려줘요 음... 불 많이 봐야겠지? 큰 손실 안 나게 아니가 똥댁이 아닌가? 아니 똥댁 맞지? 아... 축성 심성파 부복 강화해가지고 마트라 빨리 울릴까? 분화 강화가 제일 급한 것 같기는 열받... 열받네 왜 새는 소멸이니까 안 지워도 되겠지? 수빈이 억! 세받? 힘 운동하는... 왓츠 강한 왓츠 열바니 방어도 엄청 챙겨주는데 급속 아니야 어차피 지금 덱이면은 만트라 강림으로 갈 거니까 외세탐스온 좋은데 보복 미라스온도 좋네 분화로 다 꺼내고 다음 턴의 보복으로 강림한 다음에 엉덜 찬가현실집에 아니야 이런 사소한 딜 증가가 중요한 덱이 아니야 운동 운동 어차피 운동 열심히 하면은 저정도 공격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정도 공격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쇠포션 열밤 아 눈물거리 좋다 운동 좀 더 할까 운동 좀 더 할까 어 쏘세요 신성하나 너나 무력돌파 무력돌파 조사 부복 부복 72데미지 교훈각인데 신성모독이다 다 피록 써보이는데 어 세장 두장 지움 삼눈 지울까 뭐 지우지 요행 가르기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세 지울까 지울까 두지 말까 우동해 우동 뭐 없어서요? 교훈 어디 갔냐? 수집, 아이스크림 수집 오버파워 아닐까? 운동 열심히 하면은 다 커버가 될텐데 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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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샌드 헛소매 넣을까? 라그나로크 갖고싶다 카카 3 카카 화형이다 역시 아이언 크레비 카드 펜카 흰 오우 락은 않았다 아 2분의 1 찬장 이번엔 부복 2개 쓸 수 있겠지 됐다 30만큼 5번 줍니다 현실 지배 저집 20장 중의 1장을 선택해 가져갑니다 넣을 거 있나? 격분? 격분이라 교훈 격분이 없다 거라 허허허 이게 아닌데 에라가 안 돼요 넥슬라이스 어... 어... 고요함 들고 할까? 비행기 비행기 열만 대검이다 대검 대검 맞어 너무 세게 맞았네 편술 후기 편술 후기 제거할 것도 없고 강화할 것도 없네 헛소매 빼버릴까? 괜히 넣었나? 죽을텐데 축성벌이자마자 귀신같이 얘네들 나오고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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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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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정도는 돌리겠는데 3개는 못 돌리겠네. 회소맥까지 돌려볼까? 왜 3... 3... 전지 쓸 코스트 없겠다 미라소는 있으니까 나이스 잠금 하나 더 나왔고 단식은 아예 못쓸 것 같은데 단식 어떻게 쓰냐 아이스크림으로 어떻게 비교볼까 상점에서 퇴역장실 초반에 파워카드 다 털어내는게 힘드네 오호 웰셈 카드 라그 나로그 라그 나왔으면 뭐 그래도 지울 게 없네 아니 왜 K-100 지울 게 없냐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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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꽤 차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브 파워카드가 많으니까 지울까 마요에 단식도 나왔으니까 열 바늘 하나 빼자 하나 하나만 쓰자 파워카드 드롭게 많네 부적 사올걸 나 나 게이 땡긴다 나 나 게이 땡긴다 먹어볼까 먹어볼까 신성이다 격분 떴다 pee 하필 열가다 안됨 ㄴㄹ 아 ㄴㄹ ㄱㄹ ㄱ ㄱ 전지규준하자 살아남았다 그래도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Still alive 잠시만 10권까지 가르기 2장 쓸까 음.. 아닌가 나이스 단식 태엽 장치 도자기 기념품으로 써갈까 동전 전지 음 아추얼 여섯 장 드루 장신 단추축 뭐야 이게 락을 못쓰잖아 이러면 핸드가 많이 말리는 핸드가 많이 말리는 핸드가 많이 말리는 광휘 라그나로크가 더 좋지 코스트 포함해서 이 덱이 좀 코스트 얻기 힘들긴 합니다 코스트 포함해서 코스트 포함해서 잠금 떴고 잠금으로 내 턴 계속 보는 거 같게 보이네 나 얼눈이구나 얼눈을 하도 안타다 보니 회복각 351 골드 그건 좀 잔식 카카 많이 빡쳤던데 전지로 뭐 쓰지? 쓸 게 없는데 어.. 쏘세요 전지 붕대관계? 카카 빡쳐도 카카 턴이 없습니다 개꿀 watch 내 턴 임수고 비거면 한방에 중된다 부복 다시 쏴야되는데 즈로가 되나? 아니면 부복 안 쏴도 잡을 수 있나? 아니 저거 찍었어야죠 그냥 시각이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아싸 달팽이 안 났다 달팽이 짱시러 이댄 맞아 부러져 잠글까? 방어도 올렸으니까 안 잠그는 게 낫겠지 막았는데 잠금 올릴 필요 없죠 잠금을 강요받았다 전지락은 스택 10개 가자 운동 개 열심히 했네 방어력 어퀘스 하재 해시계 붕대 감기 이제 지울까? 아 팽이 넣으면 붕대 안 지워도 되겠다 강성해시계 강성해시계 3대5백화점 3대5백화점 1대5백화점 8세를 3대5백화점 1대5백화점 저거 상태 이상 들어오면 많이 답답해지겠네 와우 추억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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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